BA 여러분이 세일즈 활동을 할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고 중요한 최신 정보를 성실히 확인할 것은 매우 중요하며 여러분이 세일즈 목표를 달성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BA분들을 위해 C360 모바일 앱을 소개합니다 이 앱은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 허브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세일즈 실적과 인보이스 주요 행사 등을 언제 어디에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C360을 이용하면 여러분은 MC와 원활한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유형, 피치 횟수, 일별 제출 상황 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이터는 이 앱에서 분석된 이후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에 통합됩니다 이렇게 통합된 데이터는 여러분에게 세일즈에 도움이 될 만한 폭넓은 통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차트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 여러분은 다음 고객을 대할 때 필요한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C360의 주요 기능을 살펴볼까요? 필터 기능을 클릭하면 여러분의 세일즈 실적을 매일, 매주,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을 통해 여러분은 인보이스 정보와 퍼미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피드백 버튼을 눌러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앱을 통해 어드민에게 즉시 접수됩니다 그리고 어드민은 여러분의 정보를 확인해서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C360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다른 DA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필터 기능을 사용하면 MC, 국가, 캠페인, 프로젝트별로 실적 높은 BA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교류를 통해 여러분의 실적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는 팁과 노하우 또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C360을 통해 MC의 최근 공지사항 또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앱에는 달력의 주 행사 표시 기능이 있어 어떤 행사도 빠짐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360 아직 다운받지 않으셨나요?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분의 세일즈 실적 데이터 현황을 더욱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로드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거하는 C360 여러분의 세일즈에 확실한 힘이 되어드릴 것입니다